오늘은 제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떨리고 참 안타까운 비보를 보고 너무나 놀랬습니다. 캐나다에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디젤 집씨님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가십니까? 모처럼 몇 년만에 한국 와가지고 즐겁게 보내시고 하는 모습 보고 참 저도 옆에서 좋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. 캐나다 돌아가기 전에 약속 잡아서 한번 꼭 만나고 가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이렇게 가십니까?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배울 점도 많았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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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